큰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덱스터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제목은 덱스터구요. 정보 코드는 20656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24일 오후 12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덱스터 오늘 반등 나와줬네요. 오늘 좀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13%까지 나와줬다가 약간 윗골이 달고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300원 부근 요구구안까지 한번 쳤다가 다시 빠진 그런 부분이 있구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강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덱스터 또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어느정도 받쳐졌죠.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외국인도 들어왔었다가 어제는 매도가 나갔지만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 창구 매도 우위에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꽤 많이 나가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상승 나왔다가 여기에서 어느정도 또 매도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뭐 좀 자주 있는 패턴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잡는 이런 패턴들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런 패턴이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뉴스 보시게 되면은 덱스터 버추얼 휴먼 루이 제작한 이제 DOB라는 회사랑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DOB 스튜디오 지난번 비빔불에 이어서 이제 또 메타버스와 관련한 그런 회사와 또 업무 협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완전히 완전 메타버스 메타버스 완전히 거의 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 덱스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추얼 휴먼 루이 가상 인간이죠. 가상 인간 최근에 이 버추얼 휴먼도 꽤 많이 나오죠. 이런 버추얼 휴먼을 통해 가지고 막 SNS 운영하고 광고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루이 이게 가상 인간 버추얼 휴먼이라고 합니다. 루이라고 하는 거의 뭐 실제 사람과 어떻게 좀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에도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메타버스에 굉장히 또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비빔불에 이어서 지금 이 DOB까지 해가지고 메타버스의 그런 수순을 걷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뭔가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덱스터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이 뉴스 뜨게 되면서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아졌던 부분이 있겠고 그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장 상승장 오게 되면은 메타버스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덱스터 오늘 좀 반응이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가디슈 쪽 한번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300만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흥행 모가디슈 280만 돌파 그래서 누적 관계수가 281만 명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박스오피스 순위로는 3위에 있고 계속해서 그래도 흥행을 이어가게 되면서 올해 최고의 최고 흥행하는 영향으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위도우만 넘게 되면은 300만 돌파하게 되고 그러면서 올해 최초 흥행작 타이틀 까지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가디슈도 굉장히 잘 돼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거 말씀드렸었나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확산세가 심하고 뭐 백신을 맞아도 걸릴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뭐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 접종률이 70%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코로나랑 코로나를 그냥 독감처럼 여기면서 살자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그런 영화관 쪽 영화 쪽으로 충분히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영화관 사람들 많이 늘 수 있겠죠.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된다면은 거리두기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는 거고 이제 코로나가 그냥 독감처럼 그냥 생각이 돼버리게 되는 뭐 걸리면은 뭐 치료제 맞고 걸리기 전에는 그냥 뭐 백신 접종을 주기적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그냥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는 없어지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이번 주 이번 주에 반등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상승 좀 강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거의 이 은봉을 먹을 뻔 했다가 약간 윗골이라고 해서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 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 윗골이 먹으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월봉 월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만들어지고 있죠. 다행입니다. 이제 이번 달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버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도지에서 양봉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몸통이 조금만 더 나와주게 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일단 몸통 너무 크게 만들면은 이제 다음 달은 약간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적당한 수준으로 그냥 버텨만 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터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21선, 11선 여기에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1선 요거를 다시 넘겨주면서 올라가 주거나 혹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보하는 흐름 요거 아직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나오면서 물량들 해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더 강한 급등이 나오는 요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겠다. 어느 정도 추세는 내려오던 추세는 꺾었습니다. 내려오던 추세를 꺾었는데 그렇다고 요것이 위로 가는 추세다 라고 하기에는 요거 아직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현재로서는 아직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요런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넘겨주고 이렇게 한 13,000원까지는 올라와줘야 그때는 이제 올라오는 요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메타버스 쪽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영화관 쪽으로 해가지고 영화 쪽으로 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수요해주로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현재 여러가지 모멘텀 쪽으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전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2021 무료 추천 전목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의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런 주의사항과 이런 식으로 장전시황 전일미국증시 요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9시가 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종목이 나가게 되죠. 요런 식으로 현재꺼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단일날 단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무료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테마주 검색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까지 해가지고 핸드폰과 컴퓨터 모두 해서 이 AP테마주 검색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요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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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